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영상은 인포 안된다고 나가죠? 아 제일 싫어요. 인포 안된다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. 아악! 아악! 얼마 추리를 잘 하시나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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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를 고치고 있었고 총 쏘고 4명 죽었다고? 2명이 나간거네. 2명 나가고 2명이 죽었네. 누구 찍으셨나? 스킵인가? 저는 범인은 알지만 말 안하겠습니다. 혹시 방풀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아... 말을 안할게요. 방풀해서... 아... 미션해야겠다. 유령이 좋은 점은? 벽을? 아... 미션좀 하겠쥬? 아... 유령이 좋은 점은 벽을 넘어갈 수 있죠. 그것뿐입니다. 그것뿐입니다. 예전엔 정연이 좋은 점은? 유튜브 가자~~ 하하하하하 주왕이 나 너무 기다렸 дос 야 챗팅... 채팅 자꾸만 사라져 여튼 전기식 미션 벤트 타게 보라? 벤트 타 내가 봐줄게 얼마나 잘 사는지 아아 지금 지금 보라 보라 아아악 아 아 너무 하시네 아 아깝네 항해실에 두개나 있네 항해실에 미션을 해드려야지 아 왜 이렇게 헤이버튼을 누르시지 다들? 너무 재미..재미 붙이셨는데? 제발 이 새끼 저는 뭡니까 제발 이 새끼 제발 이 새끼들은 뭡니까 이거 뭐 인정이 매달리는 겁니까 이거 줄이고 뭐고 없어요 여기? 오케이 흰색 아아 스테지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